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세금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그런 상속세 문제뿐만 아니고 최근에 세금 문제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세금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많지만 앞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정체가 되고 있고 이에 반해서 고령층은 증가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업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자신의 소득 가운데 한 65% 정도가 조세하고 준조세 부담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을 축적하게 되면 또 그 자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상속세하고 정려세가 나가게 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고소득자의 경우에 생애 전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생애소득의 30%에서 36% 정도를 소득세와 부가세로 납부한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와 부가세 외에 준조세 부담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로 웃도는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상속세나 정려세 부담까지 합하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에서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회사의 CEO까지 올라간 분 같은 경우에는 생애소득의 71%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속세 정려세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세금의 임호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소득세의 최고 구간은 41.8%의 세율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3번 인상됐습니다. 올해는 49.5%가 적용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 1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절반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경제 개발 기구인 OECD의 평균인 42.5%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집중되면서 상위 5%가 소득세를 65%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됐습니다. 상위 5%는 대략 120만 7,474명입니다. 그런데 상위 5%의 가단 하단 하한선은 연봉 1억원 안팎의 대기업들의 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5%라고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대개 우리가 이웃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민 37% 정확하게 보면 36.8% 숫자로 보면 705만 명 정도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조세의 원칙은 좁은 세원에 높은 세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기형적인 그런 구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 소득세율은 2017년도에 44%, 2018년도에 46.2% 그리고 2021년도에 49.5%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세금 부담이 가장 가혹한 사람들은 물론 아주 고소득자지만 체감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연봉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로 오를 때 가장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심하다고 합니다. 연봉이 1억원을 낼 때는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1744만원에 불과하지만 연봉이 1억5천만원으로 뛰게 되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훌쩍 뛰어서 2배 이상이 되는 3572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대폭 확대되고 동시에 4대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명목세율에 대비해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류를 뜻하는 그런 실효세율의 경우는 한국계의 경우는 연봉 8천만원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1억5천만원이 넘어가면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 8천만원과 연봉 2억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를 보면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연봉 8천만원 경우에는 소득 가운데서 15%를 차지하지만 연봉 2억원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 조세 및 준조세 비중이 28.9%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연봉 차이는 2.5배 지나지 않지만 세금 및 준조세 납부 예상액은 4.8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 세금에 대한 심청 분석기사를 통해서 말단 사원에서 최정상의 시효까지 된 A씨의 경우에는 평생 버는 소득의 71%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여기서는 상속세를 포함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첫째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특정 계급이나 특정 그룹에 과중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약탈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고 세금이 좀 더 공정하고 또 형평성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700만 명 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들은 가까운 장래에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항상 이런 문제들이 정치 원리에 따라 숨지기기 때문에 소수의 고소득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먹이는 쪽으로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렵게 거둬들인 세금을 알뜰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세금 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원칙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세금 부담은 앞으로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건실한 체제로서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수가 소수를 약탈하거나 다수의 어떤 그런 행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실패하게 되면 민주주의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이런 조세 정책을 보면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소수를 지나치게 징벌적 조세를 가하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 이런 경향이 점점점점 더 표를 사야 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의해가지고 왜곡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